안녕하세요. 오늘도 어김없이 돌아온 손앤내시경의 성렬입니다. 2주 동안 멤버들의 물건을 뒤졌었는데 멤버들이 좀 눈치를 많이 챈 것 같아요. 초가 들어갑니다. 티가 안 나요. 이걸 먹는다고? 대박이야 이거. 이거 못 먹어요 이거. 위에 거랑 양쪽 아래 사이드. 그러니까 무사한 거는 하나 둘 셋 넷 개밖에 없어. 바로 앞에 있으면 좀 의심하겠죠. 저거 뒤지고 있었지. 아니 안 뒤졌다. 근데 형 불었잖아 지금. 유튜브 뒤지고 싶어. 아무것도 없어. 근데 제가 그냥 방송을 위해서 그냥 난리를 쳤어요. 근데 사람들이 너 안에 야동 있냐. 먹어. 아니 아동 있냐. 막 이런 식으로 하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. 여기 있죠. 왜 아동 있어. 봤어 내 컴퓨터? 봤어 저번에 입은 거. 언제. 저번에. 언제. 야 뭔지 봤는데. 다행이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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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이거. 뭐야. 나는 왜. 맛있지. 맛있지. 빨리 와. 빨리 와 앉아. 빨리 앉아 여기. 내 자리를 탐봤어. 그리고 너도 탐봤어. 물건 뒤지는 거 다 했어. 이제 할 게 없어. 뭘 해야 될까. 우리가 먹고 살려내. 우리가 모인 이유는 이거야. 다 하나 남아줘. 형대 의견이 뭐였는데. 어떤 거였는데. 안 졌다. 아. 살쪘다 안 졌다. 아. 너 살쪘다 안 졌다. 너 살쪘다 안 졌다. 너 살쪘다 안 졌다. 너 살쪘다 안 졌다. 뭐 하지? 뭐 하였다. 아니 아니야. 나도 시끄벌렸어. 나도 시끄벌렸어. 돈 이걸로 속이면 되겠다. 오케이 오케이. 됐어 됐어. 이 정도 이 정도 넣고. 아니 아니. 까부지 말고 여기 앉아. 까부지 말고 앉아. 먹어도 돼? 먹어. 나 뭐 할래. 그거? 짠. 뭐야. 이거 내가 진짜 갖고 싶은데. 싫어 싫어. 내 여인이야. 죽순? 아. 죽순. 이걸 죽순이었어? 죽부인이었잖아. 죽부인 맞지. 죽부인. 아. 아. 마이크 왜. 아. 한입만 먹고. 먹을래? 아. 자다 일어났냐? 자다 일어났어?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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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을만한데?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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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. 해쪼. 아.. 홍아이. 연기. 엘리아. 아까로 이거 눌러면서 시켜 아하하하 이건 8번 분은 장난질이 아니겠다는건 한 명이 먹고 다는 명이 형 뭐야? 이러면 바나나 안먹고 자고나서 이렇게 하하 한 번 웃긴 게 제가 빨간색을 좀 계속 먹으면 좋겠어 이 형님 먹어 눈물 나지 눈물 아 얘 귀여워 속 안쓰러워 성경이가 혼자 숨길건데 안 넣었어 거기에 그럼 맛있는 거 그냥 우리 아까 마셨던 거 계속 어떻게 저러워 그렇게 안 넣은 거야? 그렇게 맛있어 그렇게 맛있어 야 너 진짜 편집해 얘가 다 죽어 가지요 다 죽어 가지요 내 건가? 먹었대요 어디 갔다 온 줄 알아 어디 갔다 왔어 어디? 잘했어 왜? 대단한 것인지 알았는데 아니 뭐야 대박이지 가고 더워 어떻게 할래 남는 걸 정해야지 남는 걸 정해야지 어디 하세요 가고싶은데 여기 놀은가 입장 그럼 뭐 해야되는데 뭐하지 축구인 미각이 없나? 뭔가 이상해 이거 아니야 잠깐만 기다려봐요 뭘 성공했다고? 까무지만 계속해 일단은 전부 다 먹었어 근데 괜찮네 이거 이상해 아무것도 안했는데 이건 내 건가면서 딱 먹어 먹었어 이건 내 건가 하면서 딱 먹어 몽뚱이 계속 소리가 나 응 소리가 나 나한테 이거 좀 많이 이상하네요 나한테 좋아 나 진짜 먹기 싫었어 처음 시작한 게 멤버들 당황할 때 어떤 표정을 짓나 할로운가 아 그런거였어? 다 너희 먹었을 때 다 왜 그러죠 그럼 우리의 정 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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